밥이라도 해라, 재성이 치매 비벼 먹으면 짭짤하겠다. 진짜. 이거 안 돼. 다닭볼을. 아, 냄새 나. 이것도 있잖아. 감동도 없고. 떨어지면. 뭐야. 찐으로 화내면 안 된다. 찐으로 화내면 안 된다.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00% 쟤. 제가 왜 꽁팔이래서 까나리 온다, 이제. 우리의 2등 카드. 우리의 비밀병기. 한우 올려라. 우리의 조커. 우리의 까나리. 간다. 계란. 계란. 대박. 삶은 계란. 잘했어, 잘했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잘했어. 민욱이 아버지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 잘했어. 여러분 너무 고생하셔서. 달걀 이번에 타신 거 이거 걸고. 3회. 만약에 우리가 깡 나오미고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안 가지고. 봤나? 저것에 먹이기 싫다 이거야. 나는요. 얘들아. 얘들아, 나는. 나쁘지 않아. 난 나쁘지 않아. 난 나쁘지 않아. 나도 괜찮아.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까지 와서 저것만 까먹고 있는 거 다 별로야. 나는 이거는 아예 안 먹고 말지. 반납! 거기 있는 사람 3명이 세고 까나리 나면 너희 셋이 먹어. 아니 근데 정혁이는 얘는. 아니, 얘가 못해봐서. 기회 줘야지. 못해봐서. 컵라면이라도 가자, 제발. 그리고. 제발. 제작진한테 드리는 저희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흥정 안 받아줄 거예요. 가자. 연습 없이 바로, 바로, 바로. 도전! 파이팅! 집중! 집중! 좋다, 그래. 제발. 어디야? 마늘! 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지? 돼지고기를 따면 되잖아요. 돼지고기를. 그건 베스트지. 나 저쪽 노렸거든. 자, 사용. っ, 치 replacing. 휴루야. 제발. 소세지. 소세지. 추장 사이에서 안 보이기까지 한 번. 오, 맞소, 맞소. 너 근데... 너 근데... 너 일로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때는 진짜 깡패 된다. 도전, 도전. 오케이. 집중! 이거 봐, 방향이. 이거 봐, 방향이. 아! 쌈채소, 쌈채소? 쌈채소, 쌈채소. 반반이야, 반반. 아니, 아니, 이쪽으로 더 왔어. 반반, 반반. 이거는 오세요, 와서 한번 보세요. 쌈채소가 더. 쌈채소, 쌈채소. 쌈채소. 냉동삼겹살. 왜냐하면... 쌈채소 들어오세요. 이거 하나 먹어, 빨리. 빨리 하나 먹어, 재성아. 상추 하나 먹으라고, 빨리. 하나 먹어, 빨리. 재성이 먹으라 그래, 재성이. 이야, 여기에 진짜 고기만 들어오면 끝났나? 고기만 있으면 돼? 아니, 고기 있으면 뭐야. 숟가락 숟가락이 없는데 손으로 뜨거운 고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게... 어? 동현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보니까 제작진이랑 흥정으로 할 수 있는 재료에 걸려야 돼, 일단은. 란보지. 대체,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퇴근! 이런 게 걸려야 돼. 아, 그렇지. 만약에 네가 퇴근 걸렸어, 너 없이 어떻게 촬영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황재성이 플레이언데, 황재성이 플레이언데 우리한테 기회 다 무시 준다니까? 수분이 좋네, 수분이. 기분 좋아졌다. 기분 좋아졌다, 기분 좋아졌다, 오케이. 됐다, 텐션 올렸다. 가자, 가자, 가자. 고기 내가 먹게 해줄게, 한우. 한 돈, 한우, 뭐 많다. 야, 밥 나도 애매하다. 찐 감자라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도전 외치고 하라고. 도전 외치고 하라고? 도전 외치고 하라고? 도전을 안 외쳤어, 진짜. 그죠? 밥은 나쁘지 않았잖아, 감독님. 도전을 외쳐, 이건 매너야, 예능에서. 제발. 그래, 그걸 해 줘야 되고. 다 됐다. 다 됐어. 올리면 돼. 숯불 피나 봐. 죄송합니다. 좀 쐬도 돼? 너 기운 좋아, 진짜. 땀 부르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싫은 얘기해, 뭐. 야, 너 진짜 이미지 최고다. 뭐 하는 거야? 야, 재성이 이미지 최고다, 진짜. 부럽다, 황재성. 황, 까나리 야가 출연용. 까나리 먹고 출연 후 기부. 오늘 뭐 했어? 다 미쳤어? 무사? 무사? 무사.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싸먹어, 하나 씨. 마늘 구워 먹을 사람 구워 먹고. 1인당 자기 분량 3장씩 가져와. 오케이. 가져와. 장당으로 가야 돼. 먹을 건 먹어야지. 아니, 마늘 구워. 약속이잖아, 약속이잖아. 이거 먹어야 돼. 오늘 일하는 계신 분들 오세요. 네, 저 3장 했습니다. 3장 채우셔서. 3장 맞죠. 먹어봐도 되죠? 나 먹어볼래. 먹을 사람 먹어. 형, 그런데 내가 방금 깻잎에다가 상추를 싸서 몇 번 씹었는데 나름 고기 맛이 납디다. 너 정신 나간 거야? 진짜로 고기 맛이 올라와. 마누 구워 먹어. 강연아, 마늘도 먹을 사람 먹자. 네, 빨리 먹자. 그런데 뭔가 씹는 맛이었어. 그런데 진짜 배고프긴 했다. 속이 쓰리다, 이거 봐. 어우, 봐. 그런데 의식이 아깝긴 하다. 아까 계란 그냥 할 거예요. 상추도 구워 먹어야지. 이게 사람들의 욕심인 거야. 그러니까, 계란 할 거야. 계란 여기다 살짝 막 구웠어도. 계란은. 아, 계란. 마늘 구워 먹어 가서. 그런데 쌈장이라도 좀 주지. 우리 쌈장은 주기로 했어. 야, 이거라도 구워 먹자. 야, 이거라도 구워 먹자. 나이스 캐치했어. 와, 마늘 되게 맛있다. 마늘 되게 맛있어. 마늘 맛있다. 마늘 진짜 맛있다. 마늘 진짜 맛있다. 마늘이 암 예방이 진짜 되는데. 근데 숱이 너무 아깝다. 호동이 형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호동 선배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자, 이제 어디 가요? 자, 이제 어디 가요? 자, 이제 어디 가요? 한 번. 야, 이제. 오, 됐어. 쟤, 여러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 마. 복불복하러 갑시다. 무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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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